완전히 피고 완전히 굽히는 게 제가 제일 아프거든요.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프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충격파 치료는 다섯 번 받았고 물리치료 받았고 나는 계속 못 고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. 치료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병이지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. 저는 엄청나게 상황은 호전됐다고 생각하고. 완치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.